늦었으니까 7시에 시작합니다 오케이 트렁이가 삼코 삼코 준대 트렁이 삼코 방지를 바꿔야 돼 아 나 알림 보낼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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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시에 출발합니다 자 1분 남았어요 몸날리기 안 쓰고 오케이 확인 비비미는 오늘 좀 뭔가 약이 바짝 올랐나보다 독이 바짝 올랐나보다 너 어? 몸날리기를 쓰지 말라고? 차라리 죽으라 그래 어? 비빔마 진짜 그렇게 쏘기가 실냐? 자 7시 시작합니다 자 7시 시작합니다 스타드 과자 100개 무한 코인 안 준다는 마인드네 안 준다는 마인드네 아 105 따로 연습할 수 있던데 연습했어야 되는데 방송 안 할때는 폴가이즈를 안 해 그때 이거 무관지옥 한 번 걸리고 나서 방종 개 늦게 했을 때 그때 진짜 이 게임이 싫더라고 하 진짜 별풍의 미침? 뭔 얘기만 하면 다 별풍에 연결시켜놔 정떨어지게 니 정떨어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 사실은 이제 드디어 정 떨궜다 이제 나가라 이제 니 정떨어지라고 내가 지금 여지껏 8월달 내내 이랬는데 니 정떨어지게 하려고 이제 나가면 되겠다 잘가 아니 전마는 뭔 무료봉사만 원하나? 나도 이게 미션이 걸려야 재밌지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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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릉이 미션 아주 야무지구만 자 일라 미션 뭐지? 일라에서 한번도 안떨어지면은 200개 삼코 일라 1,2등 하면은 500개 잃고 오케이 가자 자 떨어졌어 폴가이즈 하는 동안 5등 안 250개 기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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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션까지 확인 자 탕후루 탕후루 야무지게 빠져나가고 자 1,2등 한번 노려보자 1,2등 한번 노려보자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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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은 미션 내용이 아 하필이면 첫 번째 맵이 자 실패된 것들 좀 쥐어주세요 일라 1,2등 하면은 500개 잃고 방금 슬라이딩 한 거 아닙니까? 응? 슬라이딩 했어 네 뺄게요 응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한 거지 나는 뺄 거 빼고 코인 줄일 거 줄이고 갑니다 떨어진 장인가요 혹시? 떨어졌어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어 병신같이 에휴 시발 몰라 첫 번째 라운드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끝나는 동안 아라고 감탄사 안 하면 될게 끝난 동안 아라고 감탄사 안 하면 될게 오케이 오케이 지금부터 도전 코인 거는 순간부터 난 도전인 거요 간다 아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왜냐면 억지 부리면 다시는 걸고 싶지 않아 시청자 입장에서 이 새끼 X같이 하는데 왜 걸겠어 이 새끼 X같이 하는데 왜 걸겠어 아 이거 하지 말라고 또는 감탄사 오 이런 것도 안 돼요 감탄사를 하지 말라고? 네 아 오 오 좋았어 이런 것도 안 돼 네 알았어 감탄은 안 할게 그렇지 이런 것도 안 돼 응 나이스 이런 것도 안 돼 네 텐션이 줄어드는데 텐션을 막네 간다 일단 저 100개 얻어야겠다 감탄 안 해야지 그럴 수 있지 바나나가 뭉툭해서 길고 큼지막한 바나나가 날 떨굴 수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또 오겠지? 하지만 난 굴하지 않지? 흠 뭔가 좀 억가하는 느낌이 드네 맵이 좀 날 많이 억가한다 맵이 좀 날 많이 억가한다 Y.E.M.C.A. Y.M.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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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깐네 진짜 아 아 했고요 바로 뺐고 하아 나 ㅅㅂ 내 병신이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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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실패 실패 다시 간다 아 짜증나 ㅅㅂ 아니 뭔 바나나가 왼쪽으로 다 기울었어 ㅈㄴ 좌파맵이네 너무 좌로 휘었다 아니 바나나가 ㅅㅂ 솔직히 ㅈㄴ 개여까지 바나나가 네다섯개가 ㅅㅂ 왼쪽으로 ㅈㄴ 내려오는데 뭐여 하라는거야 하지말라는거야 아 아 첫번째 맵 또 뭔 정글 탐험이야 아 몸날리기 안쓰고 1화 통과시 지금 먹을만한 미션이 하나도 안보인다 미션 내용들을 보면은 먹을만한 미션이 단 하나도 없어 지금 개빡치네 5등 이상하는거 말곤 없는거 같은데 밑으로 가보라고 200개 먹으라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거 같애 200개 미션 한번 노려보자 지금까지 뭐 떨어진거 없어 낙사 안했어 1화까지 낙사 안하면은 되는거 아님? 맞지? 아 진짜 이 병신같은 아유 씨발놈 아유 건방진 새끼 뭐냐 쟤 아 보라돌 보라돌이 개빡치네 진짜 병신같은 새끼 저거 근데 저 새끼 꼴이 1등이야 재수없어 이건 떨어진거 아니지 떨어진거 맞지 아니죠 이건 떨어진거 아니죠 떨어진거지 맵 끝으로 떨어지는거 아니에요 아 아예 낙사를 말하는거야? 네 어 그러면 나는 하지 아냐 안했어 낙사했죠 아니 일라에 왜 이딴 하 거짓쓰레기매비 나올까 어 한 명 떨구는거 누군가를 잡아다가 한 명 떨구는거 미션 오케이 미스테리단 미션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니까 솔직히 할맛 존나 안난다 이 개새끼들아 차라리 차라리 어허 차라리 3등 미션으로 다같이 펀딩 들어오지 그랬냐 어 그래야 간단하지 지금 뭐 미션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야 이번판 1등하면 천개 푹 절대 1등 못할든 이번판 1등하면 천개 푹 1등 절대 못할든 잠깐만 손등 아저씨 전마 부검해봐 전마 처음봐 5등이나 한번 해봐야죠 뭐 614개 쐈습니다 614개 쐈습니다 어 믿을만한데 네 미션 내용이 뭐였어 이거만 1등하면 천개 절대 안돼 희망을 가지세요 너무 패배자 마인드일 수 밖에 없어 왜냐 맵이 너무 엿같아 이거 밑으로 가는게 더 빠르다 아니야 밑에 훨씬 빨라 하아 오케이 몸달리기 썼구요 바로 1% 떨굴게요 으아 으아 진짜 하아 다시 하자 이거는 다시 리리리 이거 눈 굴러와요 맞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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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흠 다시 다시 아 아 씨 아 근데 진짜 기대치가 낮을 수 밖에 없다 이게 아 진짜 되게 자신없는 1등 시천개 자 1나동안 임창정 성대모사하면서 플레이 100개 본인 목소리 나오면 안됨 우와 영화같네 하하하하 김창정 성대모사 아니 무슨 또 이런 맵이 다 있어 어? 아 와 독서 같은 맵 봐라 어 США 하하 하 하 영화같네 하하하하 응혜 외쳐야 돼 응혜 응혜? 응혜를 왜 외쳐? 응혜 외치고 사랑하면 될게 응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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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응혜 응혜? 응혜를 외쳐야 되는 거야? 와.. 응혜 같네? 응혜 어? 아 나 진짜 응혜 해야겠네 어? 응혜 하고 막 그래야겠네 나 임창정 상대모사 안할래 포기 씨발 ㅅ같네 아니 임창정 목소리로 어떻게 계속해 에바야 그 미션은 조금 아닌듯해 내가 봤을 때 아 진짜 에바야 뭐 그딴 미션이 다 있어 응혜 응혜나 해보자 응혜 응혜로 3락까지 진출해보라는 얘기 아니야 하하하하하 뽀또 성혜자 재미졌으니 성공 오케이 확인 재미졌으니 성공 어디서 좀 놀았니? 이 씨발 놈아? 낙타 많았는데요 200개 200개 오케이 몸 날리기 썼으니까 끝낼게요 몸 날리기 안 썼어 썼어요 남편 아 그래? 오케이 200개 200개 났다 안 떨어졌잖아요 안 떨어졌어 네 그럼 200개 200개? 네 그게 뭐야 몇 번째 있어 세번째 세번째 일라에서 한번도 안 떨어지면 200개 잃고 오케이 200개 좋았어 떨어질 뻔 했다 응혜도 왜 쳤어? 와 우리 트럭이가 200개 나이다 아 나이다 간다 자 두번째 아니 응혜를 왜 치라는 거야 아니 응혜 예? 1등? 1화 욕 안하고 통계하면 100개 1화 욕 안하고 통계하면 100개 1화를 욕하지 말고 일단 1화에서 욕하면 안 되고 응혜를 외쳐야 돼 시작하기 전에 응혜 응혜 저거 안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랄프야 어차피 안 되요 이렇게 어 어차피 안 되니까 적지를 마 네 말도 안 된 미션이 뭔 개 같은 미션이야 응혜 외치면서 2라운드 욕하면 안 돼 자 도전합니다 응혜 외치고 욕 안 하고 아 맵이 하필이면 참 응혜 응혜 코트 응혜 아 이 녀석들 진짜 개구쟁이들이라니까 진짜 아우 개구져 아우 개구져 아우 개구져 아우 귀여워 귀여워 막 너도 나도 다 들어가보려고 이게 어 음 음 아아 시발 것들 진짜 도움 안된다 개자식들 아 아 아 전만은 1등을 해본 역사가 여지껏 53레벨 찍으면서 단 한 번이었는데 그것도 mmr 개나 줄때 개뽀룩으로 눈굴러가요 랄프야 그건 무한포인인가 보다 그건 계속 걸어줘 성공할때까지 300개 100개씩 해서 3번 걸겠다 미마리야 응애 응애 외치고 상락 지이치 100개 두코 여홍동이 오케이 여름둥이 흥헤헤 응애 응애 하고 ics 응애 나 아기 태운 이건.. 이건 져야 된다 아... 아... 응해! 응해! 아... 아... . 라이프가 이해를 못 한 것 같애. 와아. 히힛 밀쳤다 너도 한번 당해봐 기분 멋같지? 히힛 밀쳤다 너도 한번 당해봐 기분 멋같지? 아 진짜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나이스 응애 미션 3분의 1 성공 응애 미션 3분의 1 성공 트렁이 오늘 쉬는 날이야? 좋겠다 난 어제까지 쉬는 날이었는데 트렁아 일단 매니저 받아놔? 응애 응애 아 두번째 판부터 응애지 시작하기 전부터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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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은 사실 진짜 삼락까지만 가기만 해도 성공인데 어 눈덩이 써봐 이발 오케이 응애 응애 응애를 왜 시키는거야 동과 백개 한 코 더 오케이 욕 안하고 응애 응애 외치고 삼락까지 가면 삼백개 깔끔하게 먹는거잖아 바로 해줄게 응애 응애 흐흫 흐흫 진짜 왜 잡아서 깔고 때마다 백개에요 아 못해 그거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해 괜히 욕심나네 어 와 큰일날 뻔 큰일날 뻔 큰일날 뻔 자 욕 안하고 그냥 응에만 집중하자 괜히 애들 떨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니가 왜 얘기해 그거를 랄프야 어? 아니 애들 떨구면 100개에요 그 얘기를 괜히 해가지고 내가 괜히 그것때문에 괜히 애들 신경쓰다 이렇게 됐잖아 아 랄프가 얘기 안했으면 내가 떨구는데 집중 안했지 아니 일부러 그러나봐 집중력 흐트러뜨릴라고 뭐고 남았어 이제? 나 응애 진짜 해야 돼 나 이제 100개 먹어야겠다 응애 응애 외치고 100개 무조건 먹어야겠다 아 이거 개바다 밉지 100개라도 먹고 그냥 탈락했으면 좋았을텐데 운 좋았으면 5등까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실력을 다 태아야죠 쯧 맞지? 코트는 랄프가 밉다 어 미워 전망 얘기만 안했었어도 집중되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아 괜히 진짜 짜증난다 너 맞을래? 너 맞아볼래 진짜? 욕안하고 일하까지 통과 200개 두포 욕안하고 일하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고 오케이 확인 확인 자 일단 이번 탐 욕안옵니다 응애 응애 이번에 욕안하고 아유 이 녀석들 아유 이 녀석들 빨리 랄프야 사랑하세요 빨리 아니 마지막 라운드래잖아 마지막 라운드까지 랄프야 사랑해 까지니까 계속해야 돼요 말걸지마 랄프야 이렇게까지 맵을 꼬아 놓을 필요가 있나? 아 이거 되게 힘들겠다 지금부터 실수 안하면 가능해 아직 늦지 않았어 앞에서 떨어진 애들 되게 많거든?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고 욕하지 말고 아아아아 어 승산있다 이거 승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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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산있거든 이거 승산있거든? 지렸다 지렸다 진짜 지리는 지리는 플레이였다 와우 자 응애응애 3분의 1 성공 욕안하고 일화까지 가기 일화 통과 어 2분의 1 성공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랄프야 사랑해 말하고 시작하면 500개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풍선은 약 700개 8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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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야겠다 진짜로 이번에는 거의 거저주는 미션이기 때문에 욕을 안하고 일단 일화까지 빨리 가자 그래야 세번째 판부터 인성을 개방할 수 있거든 아 툰드라론 참 짜증나는 맵이야 이 맵도 어 이거 먹자 소소하게 이렇게 미션해서 먹는 것도 좋아 알프야 사랑해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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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욕 잘 참아야돼 어 아니 왜 후발주자지 나 이해가 안가네 어 앞에서 앞에서 맞아줬다 아 아 ptsd 온다 ptsd 와 아니야 상남자는 그렇게 안가 상남자 그렇게 안간다 했지 와 진짜 와 진짜 아 어 툰드라맵 진짜 아 아 툰드라맵 진짜 개 싼것이다 어? 개 잡것의 맵이 따로 없네 아이 개같애 맵이 3나가면 1000개 1코 3나가면 1000개 1코 하위운 나 저거 믿고 간다 하위운 3나가면 1000개 나 저거만 믿고 갈래 3나가 꿀꿀꿀꿀 외치고 3나 진입시 100개 2코 여름둥이 또 걸었네 3나 영어 안쓰고 통과시 200개 1코 오케이 200개? 꿀꿀꿀꿀 꿀꿀꿀꿀 노영어 그리고 뭐였지? 3나 진출시 1000개 노영어에서 노가 영어입니다 아니 시작하기 전이잖아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거잖아 아 니가 이런걸 더 신경쓰게 한다니까 집중해서 3나까지만 가자 형 어 알았어 하위운아 나 니 미션만 보고 갈게 미션도 영어입니다 알았어 진짜 왜 이렇게 도전과제가 구체적이지? 자 도전과 너 영어쓰지마 야 예? 영빈아 영어쓰지마 알겠지?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가 뭔지 모르겠지 짜불지 말고 꿀꿀꿀꿀 도전과제 시작 시작이요 이 라운드제 시작하자마자 응의 날기소트 외치고 들어가기만 하면 될게 자 지금 도전과제 거는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뭐 영어 안쓰기 이런거 나는 걸렸다 그래서 말 안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들께서 보는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은 계속 하면서 할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도전과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아 하아 와 진짜 방금거 너무 심했다 너무해 와우 9,8 10,8 10,8 10,8 아 맞다 와우 와우 아 잠깐만 잠깐만 랄프야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끝나고 나서 와우 해치는 건 상관없잖아 아니 끝나고 나서 와우 해치는 건 상관없잖아 솔직히 게임 시작하고 나서 게임 끝날 때까지만이지 이거 인정해줘야지 그래야 나도 말을 할 수 있지 끝나고 나서 와우 하는 건 상관없지 않냐고 그럼 들어보세요 미션 보면은 아 좀 좀 좀 인사 통과하면 200개잖아 통과해서 형 성공이라고요 이거는 아 성공이었어 이미? 그거를 말하려고 하던데 통과했으니까 영화 써도 되죠 통과했으니까 영화 써도 돼 오케이 게임 끝났으니까 주세요 슬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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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구구단은 실패입니다 어? 구구단 실패 구구단 미션 같은 게 있었어? 네 모르겠어 나는 이런 비현실 아아아아 우리 설치가 200개라고요? 아웃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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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꿀꿀 응애나 애기코트 꿀꿀꿀 응애나 애기코트 응애나 애기코트 응애나 애기코트 무슨 미션이야? 일화 시작된 응애나 애기코트 통과했을 때 100개? 네 와 이거 거져주는 거다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가야겠다 아 근데 좀 맵이 좀 짜증나는 맵이네 슬라임 아까 여기서 포기했는 실패했는데 엄청 차분하게 가겠다 꿀꿀꿀꿀 응애나 애기코트 욕도 하면 안됩니다 아 욕하면 안돼? 네 욕하는 건 몇락까지야? 일활라운드 어 300개네 최소 네 400개죠 400개? 400개? 네 아 진짜 미는 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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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이다 아니 왜 밀어?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아니 천천히 가도 자꾸 민다니까 애들이? 아 진짜 미친 개자식들 아 죽여 패 아니 맵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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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아 매 병신 아니 진짜 아 천 밀어 자꾸 아 잠깐만 3락 진출시 1000개였는데 이거 했으면 1300개 그니까 아니 저 맵이 병신이라니까 씨발 저 뉴비절 땅 김에 아 씨발 진짜 아니 씨발놈이 아니라 맵이 개 짜증나는 맵만 걸린다고 오 몇 라운드입니까 저게 1락 오케이 1락 갈게요 하위훈아 나 마지막 기회 한 번만 주면 안될까? 나 너의 1000개가 너무 고파 하위훈아 하위훈아 간다 첫 라운드 마지막 골인 11개 아 안 받아 안 받아 용가라 저리가 처음에 받아야 되겠네 와 근데 진짜 아니 맵 진짜 안 쓰고 일라 통과 11개 진짜를 안 쓰고 일라 통과 11개 욕 아니 화 안내고 욕은 해도 상관없잖아 하 하 아니지 하 씨발 병신새끼들 봐 병신 미친년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어 저 녀석들 개씹새끼들이네 진짜 어 저런 하하 저 개병신 봐라 저거 이건 욕 아니잖아 이건 화내는게 아니잖아 뒤졌다 진짜 진짜 아 진짜 아니 아직 안 했어 진짜 안 쓰고 진짜 아니 왜 툰드라론만 계속 걸리냐고 아 아 아 아 아니 툰드라론만 계속 나와 아 화 그만 내지 이런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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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적당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시발 진짜 존나 얄받네 뭔 게임 개시바 억깝게임이야 비용신갔네 진짜 시발남들이 버전 보전 자 이거는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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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억가는 억가도 아니지 괜찮아 야 공 날라오는 궤도가 정 어 리얼로다가 꿀꿀꿀꿀 꿀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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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 말대로 밑으로 한번 가보자 좋았다 괜찮았던 거 같아 지금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여기서 잘만 넘어가면 깔끔하게 갈 수 있겠지 이야 저빼꿀ін 몇 개야 1200개 와 하위움의 천 개 드디어 맛을 보는구나 우리 방하윈이도 오우. 100개를 이래야지 게임이 진짜. 2라운드 시작하고. 변이 봉 성대모사 응해 나 애기 코트 외치고. 꿈꿉꿉까지 외치십시오. 변이 봉 성대모사 하면서 응해 나 애기 코트를 하라고. 네. 이러다가 진짜 뭐. 아니 왜 이렇게 구체적이야. 오케이 해보자. 오. 눈 굴러요. 다음 파재. 눈 굴러 와요. 눈 굴러가요. 여기서 들어가기만 하면. 100개.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진짜 가자. 잠깐만. 뭐 외치라고? 시오 시오 시오. 날개 코트. 응이 응이. 응이 응이 응이. 꿀꿀꿀꿀. 응이. 응이 날개 코트. 꿀꿀꿀꿀. 이거구나. 아 너무 변이봉을 너무 오랜만에 했어. 들어가기만 해도. 100개 좋아. 아이 눈 굴러와요. 아 근데. 진짜. 가진. 이런 호가가 다 있나. 앞에서 이렇게 길막대를 해버리면. 들어가기 되게 힘든데. 이건 날라서. 괜찮 괜찮. 괸찬. 답은 풍선이다, 진짜. 300개야? 가자. 눈 굴러와야 여기까지. 야, 여름둥아, 네 거 참 풍선 먹기 힘들었다, 인마. 물, 물, 나의 저분. 좋았쓰. 이거, 이게 거의 망라예요. 이거 하고 나서 망라 가면 되잖아. 이번 판 파이널 가면 천 개? 네, 망라 가면 천 개. 오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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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간다, 진짜 간다. 오쓰. 오쓰. 오오, 잘못될 뻔했어. 자, 기교 부리지 말자. 진짜 요행을 바라지 말고, 기교를 바라지 말고. 기교 없이 가자. 기교 없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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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어어어? 어어엘 AirveeLY 아 진짜 비응진이다 인정할게 이거 비응진이었던거 인정할게 확인 간다 남도일 성대모사로 와 진짜 개빡친다 게임 집히는 동안 오빠오빠 차있어 하면 100개? 춤추면? 지금? 위험한데 이거? 아 집에 아주머니도 계신데 이번탄 파이널 가면 청개 아니 왜 이게 나아 오따 오따 돈 많아? 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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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빼아 잠깐 맡아 나 오줌 좀 싸고 나 오줌 너무 오줌 방광 터졌어 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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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일 성대모사 다음판 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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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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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터져 주말입니다 제 이름은 남도의 탈정이죠 이제 그만 잡았어 아이씨 뭐해 뭐해 나와 아니 뭐해 어깨 좀 살려주려고 못하는 척 하고 있었어 너무 잘해버리면 대리신거 들어오잖아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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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애들 왜이렇게 없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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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씨 아아 잘 좀 해주지 아이씨 아이씨 아그래? 예 오케 이거 리리 이건 리 아이건 리야 주말입니다 제 이름은 남더일 탐정이죠 rights ju 리리 왜이렇게 못했어 방금? 왜왜왜 ㅆ나못하네 대리라고 말하 people 데리 너무 잘해버리면 안되니깐 이게 대리가 지게 대리까지 가? 잘생기면 333개 실패! 실패! 랩크가 뒤통수 한 대 치면 될게 300개 주세요 손 쉬어라 100개 물어 드릴게요 100개 응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 끝나서 드릴게요 소리 끝나서 드릴게요 족발은 역시 장충동 왕족발 고쌈 배 두들기면서 병희봉 흥연아 애기 볼게요 다음번 부탁할게요 너무 많아 지금 미션이 주말인가?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미란아 미란아 여기 한번 만져봐 못 만져? 미란아 제 이름은 남도일 주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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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남도일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와 진짜 개 아 진짜 병신같네 이 맵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썼기때문에 바로 보셔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개갔네 진짜 엇가가 너무 심해임해 어? 해볼만 하겠는데 이 정도면? 40명이나 부족해 와 진짜 어려워 아 시야를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해야 되는구나 꺼져 자격 붙었다 꺼져 비응신새끼들아 됐다 남도일 100개 성공 주말인가요?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변이봉 미션 어떻게 해요? 변이봉 뭔데? 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얘기해줘 지금 저게 끝이에요 뭔데? 일라 시작할 때 배 두드러기면서 변이봉 성대모사 하면서 그 일라 애기코트 하면서 일라 손따로 뱉게 야 일하로 해줘 일하로 일라나 일하나 일하나가 더 어려워 오케이? 애기 뭐? 애기 코트 오케이 주말인다고? 네 나 애기 코트 오케이 현대가 걸었어 일하로 일하로 응 나 애기 코트 주종놈 나와버렸다 야 이거 망라 같은 거 없냐? 나 이거 이번에 뭔가 망라 천 개 망라 천 개? 네 간다 간다 그 하위운이 걸었어? 네 야 진짜 점마 오늘 진짜 나한테 뭐 쏠라고 하네 진짜 나 이거 하위운의 그 의지를 이어받아서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 내가 진짜로 2번만 응애 나 애기 코트 아 왜 닥치라 그래 아 왜 닥치라 그래 현재 3등 아 다행이오 어 1등 지렀다 방금 이맵 원툴이야 이맵 하나만큼은 자신있어 변이복 미션 성공 성공 은혜나 이기코트 고마워 현대야 별빛 쏠 때 침착하게 싸 시발로라 지금부터 집중해야되니까 사탕 뱉고한다 아 1등은 일치감치 포기했구나 하위운 미션만 믿고 간다 하위운 미션을 믿고 간다 진짜로 아 이 맵 나쁘지 않아 누군가가 밀거나 붙잡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 같애 가자 자 다들 뭔가 억가 안당할려고 지금 자 이거 잘 피해야돼 자 방금 상당히 위험했어 괜찮아 하나 측면으로 자 여기서 떨어지고 점프해서 갔다가 다시 점프 좋았어 다시 점프 어어 잠깐만 와 진짜 어렵게 나왔다 이거 진짜 와 어떻게 온지도 모르겠다 아 그만 부딪쳐라 얘들아 왜그래 불안하게 진짜 짜자 나 날려줘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셋 셋 넌 셋 넌 넌 넌 넌 넌 넌 미션이 모두 축하합니다 3초동안 오디오 안 비고 라운드 통과시 100개 3초동안 오디오 안 비고 라운드 통과시 다른거 아무것도 없이 뭔 말이야? 쟤 좀 미친거 아니야? 안받을래 오 잠깐만 절대 못 이겨 이거 못 이긴다니까 오 잠깐만 쟤 바보다 쟤 바보다 쟤 바보다 쟤 바보야 매 라운드마다 통과 후 해당 라운드 종료때까지 그럼 마냥 배 두드리면 라운드랑 200개 배구임 100개 좀 배구임 200개 배구임이면 100개 추가 나이스 다이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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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여기서 잘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와아 이발 아니 3대 2야 뭐야 이 씨... 이 진짜 그 점프해서 잘 날아가요 원래 나이스 아아 1점만 1점만 안 돼 씨발 와아 와아 아 저 이 게임 존나 억가 존대 진짜로 희훈아 마코 마코 콜? 마코 잡아야지 잡아야지 우리 희훈이 마코 잡아야지 왜 희훈이 마코 잡아야지 우리 희훈이 마코 잡아야지 3초동안 오디오 안 비우고 계속 말하면서 라운드 통과시 100개 마 우리 희훈이 마코 잡아야지 잡아야지 아 안 잡네 쯧 하아 쯧 쯧 맛보기 주ification 하하 하하 진짜 한다 this 하하 하하 진짜 한다 Thanks thoughts 집중해서 난ty 근데 배구 걔 억가 아니었냐 나 근데 어떡하지 방금 그 억가 속에서 성장해버렸는걸 미쳤다 나 미쳤어 얘들아 나 방금 그 배구에서 성장해버렸어 아 진짜 리얼로 미션 확인하세요 1라운드 통과하자마자 바로 배드눌기면서 응의 나이기 코트 하면 될게 미션 확인하세요 잠깐만 한 명 눈글루와요 망라진출 3초 동안 오디오 안 비우고 계속 말하면서 3초 동안? 아 동과하기 3초 전에 일라이라 성대모사를 응의응의 맨치고 3초 이상 오디오 비우지 말란 소리 아니에요? 아 저건 저만의 개소리야 아네 아네 동과해야지 바로 배드눌기면서 오케이 응의응의응의 응의응의 응의응의 이 씨발놈아 아 아 더럽다 얘들 매너 미친 새끼들 와 이거 매너 개더럽다 얘들 와 게임 개같이 애들 와 다리거는거 봐 와 다리거는거 봐 와 씨 이빨새끼들아 와 아 좆? 아 아 와 큰일났다 이거 와 와 진짜 미친 자식도 청지다 아다리 개 안 맞는다 꺼져 이씨 오늘은 어떻게 호흡은 명맨 ㅇㅇ 이씨 이씨 adjusting 이씨 나 이상 아이들 uggage 그만 자 이빨 이거 이렇게 하자 하위훈한테는 내가 미안해서 더 이상 못 걸겠어 근데 이 모든 미션 그냥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출로 한방에 다같이 펀딩으로 가주자 이거 어때?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고 화낼 때 부비 목소리로 화내면 이빨 놈들이야 이렇게 함성하라고? 알았어 야 진짜 나 하위훈 풍선 먹고 싶다 씨발 천 개 천 개 먹고 싶다 X같아 하위훈 미션 먹고 싶다 아 나 미치겠네 아니 X같아 진짜로 아니 나 진짜 개빡쳐 아니 엇가도 이런 엇가가 어딨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씨발 이렇게 날 고통주지? 어? 하윤아 너 이거야? 너 이거야? 너 이거야? 너 이거야? 너 이거야? 하하하하 고맙다 희훈아 아이고 내가 진짜 이렇게 어거지로 풍선 받아서 참 미안하다 하하하하 너무 고맙다 진짜 아 자 비빙 미션까지만 갈게 미라 한석규 선대모사로 응애응애 외치고 산나 진입지 100개 2코 응? 아이 나 몰라 한석규 안해 참 산나 둥과실 200개 5코 야 또 있어 미션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노란 노란색 구멍 노란색 구멍 그렇지 깔끔했고 고마워 고마워 자 음 야 이번에 억가 없다 어 뭐라고 랄프야? 화낼 때 무배 목소리 어 화낼 때 할거야 화가 안나 근데 지금 너무 잘되고 있잖아 그럼 미션 실패돼요? 화가 나야돼요 아니 일리라 까지잖아 어떻게 억지로 화를 내 일라입니다 일라 일라야? 나와 이 시빨남들아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난 철봉 잡을거야 시빨남들아 시빨 좆같은 새끼들 시빨남들아 좆같은 좆같은 이 시빨남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시빨남들아 와 이번에 진짜 레전드다 이 시빨남들아 바로 아 까비 까비까비까비 하지만 싸악 야 시빨남들아 이등겠다 이 개샤캣에다 시빨 개쩍하다 샤캣에다 개샤팍 샤캣에다 좋았다 깔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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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두들기면서 토크드베 빵빵 배 두들기면서 토크드베 빵빵 오케이 오케이 아 토크드베 빵빵 토크드베 빵빵 땡 빰빵 빰빵빵 코트드베 빰빵 빰빵 와 진짜 별걸 다 시키네 아 존나 흔터덩이 안되겠다 풍선 갯수 보자 더 해야 돼 더 더 해야 돼 더 더 강대모드로 해야 돼 열어롱 코트베 땅땅 코트베 땅땅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코트베 땅땅땅땅땅 코트베 땅땅땅땅땅 코트베 땅땅땅땅땅 코트베 땅땅땅땅 코트베 땅땅땅땅땅 코트베 땅땅땅땅땅 오케이 전마 방금 떨고 낸 거 봤어 여러분들 전마 방금 내가 떨궜어 와 이거 대힐파티다 와 진짜 이 집단 이기주인 아 잠깐만 잠깐만 더러운 자식들 진짜 개같이 한다 플레이들 아유 씨발 개쓰레기 병신게임 아 존나 빡친다 진짜 아 저게임하면 안돼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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